어? 잠깐 로아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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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방송 중인데 자기소개 한 번 부탁드려요.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시산지 K.R. 네 나가세요. 나가세요. 뭐야? 아니야. 계속하세요. 죄송해요. 아 일본어라도 부탁드릴게요. 저는 미시산지 K.R. 세소 우주아이돌 단돈의 이라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방송 중이신가요? 아 네. 아 저도 자기소개 할까요? 저희 둘 밖에 없지만. 네. 로하보다 총..총..총..총.. 뭐라고 찍을? 그래. 로하보다 순수한 아가씨 나게라고 합니다. 아아 네. 잘 부탁드려요. 아하. 아하. 코나 코나기. 로하 요리 세이소 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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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씨는 그런 걸 안 쓴다고? 어? 네가 뭘 알아. 너는 네가 뭘 아냐고. 네가 내 삶에 대해 뭘 알아. 아하. 죄송합니다. 제가 아가씨에게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네. 어! 이라아씨. 근데요. 저희 이렇게 뭐 콜라보는 아니지만 방송 중에 둘이 대화하는 게 거의 처음 아닌가요? 그렇습니까? 어? 네. 저희 콜라보. 대형 콜라보. 이런 거 아니면 저희 말도 안 섞잖아요. 저 무슨 소리야. 우리 아까까지만 해도 전화했잖아요. 아. 아. 그랬나요? 아.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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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저 잠깐 여기 마인크래프트 들어와있는 모드에게 이 채널을 홍보하겠습니다. 아. 네. 신심하면 K.I.S.A.W. 음성채널 뭐세요. 촛불까라는 것 봐. 벌써 노예들 일하고 있네요. 방송 중. 노예들이라고요? 아 아니에요. 아 너 생각 들은 건가? 아 그치 뭐 근데 저랑 로하랑 오늘 아침에 이렇게 대화를 해서 어? 어? 기르신.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누구세요? 물어볼게요. 누굴까요? 아 지금 선배가 말하는데 말이야. 어? 어? 아 지금. 잠깐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누굴까요? 전 누군지. 아 한 번 장애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신입생. 셀피나입니다. 나 셀피나 옷소리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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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아이고. 잠시만요. 노예. 노예일. 어? 어? 이거. 마크 이거. 이거. 1280. 720. 왜 안되죠? 네? 잠깐만요. 아니 주어도 없이. 아 저희. 아 죄송해요. 네 저희. 저희. 피나씨가 와주셨습니다. 저희. 저의. 영광스러운 후배와의 첫. 방송 대화. 여러분. 기념일입니다. 아. 일기장에 써야겠다. 아. 뭐라고 쓸건지. 내용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오늘. KR 서버. 이사를 했다. 아. 그거는. 네. 계속 말해보세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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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기 선배가. 신 대륙으로. 데려다 주셨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맞아. 내가. 내가. 피나. 여기까지. 인도했죠. 와. 앞으로의 새가. 생활이 너무. 두근두근. 거린다. 와. 저. 피나님. 네. 잠깐만요. 선배 중에 누가 제일 좋았죠? 누가 제일 좋았냐고요? 소나기 선배입니다. 아. 저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저. 마인크래프트 소리가 이상한 데서 나서. 잠깐만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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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둘이. 두번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저 다녀오겠습니다. 아. 저. 낯을 가려서. 저. 부끄러워요. 나기님. 아니. 저기요. 당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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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좋냐고 물어봤잖아요. 아. 물어봤는데. 내가. 제가. 낯을 가려서요. 아니. 아. 저. 그럼 나갈게요. 아. 네. 나기님. 안녕하세요. 피나님. 안녕하세요. 어. 저. 한 명 더 왔다. 아.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내가 나가면. 로하. 어. 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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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세요? 어. 어. 누구시냐고. 아. 누구세요? 너 이름. 나 무슨 소리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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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umn. 오드 particulate. 거기. 하나. 하다 씨. 피나 씨. 네? 네? 저희... 나비 산지. kr. куп이 룩. 이게bank에инойưng에żenあげて. 네요. 네. 저희. 이렇게 전화, 이렇게 하면. 귀여운 대사 하나씩 해 주셔야 해요. 혹시 나가면은 안 해도 있나요? 아. 약간 여기 이제 좀 앞으로의 데뷔 활동이 좀 꼬인다는 그런 안 좋은 소문이 무슨 그런 불귀란 소리를 하세요 아니 무슨 불귀란 소리를 하세요 아니 그쵸 로하님 불귀란 소리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그냥 전통이다 왜 저래 진짜 아 저희 로하가 낯을 좀 가려서 그래서 해주실 건가요? 어떻게 해야 하죠? 아 그러면 제가 대사를 한번 가져와볼까요? 어? 대사씩이나 아 그러면 직접 아 지금 혼대한테 대사를 가져다달라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아 저 금필 아닙니다 계속 저보고 군대 다녀왔냐고 그러는데 사실 여기 시청자 여러분도 귀여운 후배들의 애교를 보고 싶지 않을까요? 아 보여줘 보여줘 아 제가 좀 도망스럽게 했나보네요 아니 아 아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가 그냥 제가 나갈게요 아 예님 하시 마세요 아 아니 농담이 농담이고 농담이고 이렇게 네 그런 농담 하면 안 돼요 아 그 평지 작업을 같이 저희가 사실 네 오기생분들이 오자마자 이렇게 작업을 왜 이렇게 이사 작업을 해보고 다들 집을 만들었네 잘 말려가지고 그냥 고민을 했는데 뭐야? 저거 뭐야 잠깐만 저거 뭐야 왜 집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네 이제 오셨나요? 아 이제 누가 저기다 집을 만져서 아니 저거 집이 아니라 임시 거처는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아 아 아저씨 방송 타셨습니다 네? 오우 Paleo 어 방송 타셨다고요 빨리 저희 지금 카메라에 비추고 계세요 혼자서 아이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요 비켜 비켜 안녕하세요 누구야 엄마 나 방송 나왔어 엄마 나 방금 나왔어요 아 이제 가세요 빨리 일하세요 네 정기 저 저한테도 좀 와 주세요 빨리 일하러 가죠 아 아까 얘 보셨잖아요 네? 아니 저 안녕하세요 나이니 아 저희 서로 방송 태워주죠 아니 우리 너무 많이 봤잖아 아니 니가 빠져네 아 안녕하세요 아 잠시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저희 이루아가 낯을 많이 가려요 아니거든? 나 이렇게 얼굴 보고 인사도 하거든 아 이거 이루아 낯가린 썰 풀어야겠네 아 뭐래 진짜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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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응 저가 영어를 참 잘하시는 걸 봤는데 저도 요즘 영어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제가 영어로 대답을 해도 되나요? How are you from? 이루아 이제 질문하시는 거죠? 이루아 이제 발린다 발린다 뭐래 나도 잘할 수 있거든 라? I am 한국, 일본, 일본 Are you? You You Where are you from? I am I am from Australia Wow Wow You are Australia Wow And What are you Eating Dinner? I h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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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eating chocolate muffin I had Chocolate muffin Chocolate muffin Chocolate muffin Chocolate muffin Chocolate muffin I had I had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I We had What happened to me? Your Your What? 아... 뭐래? 나기가 더 낯가렸잖아 내가 언제 낯가렸다고 해 야! 난 낯가려! 나는 뭐더래 진짜 너... 너 나랑 만날 때 완전 그거였잖아요 뭐... 뭐... 그게 뭔... 야 웃기네 야 내가 이리 와... 어? 자 진짜... 어? 우리 만날 때 막... 어? 어? 아! 아! 너 저희 그래서 오기 생각한 쟤예요 내가 한 쟤 모를잖아요 뭔 쟤예요! 아 진짜... 아 저희 후배가 듣겠어요 아 네 자제하겠습니다 아... 다 해놓고 자제... 근데 저희 오늘 좀 많은 사람들이 마인크래프트를 하기로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왜 아무도 안 오냐 아 정말... 아 이거 책임감 보고 다들 후배들도 다 모였는데... 아 뭐하냐 진짜? 공기 빠져갖고 어? 아 빨리 후배수를... 디스코 방 들어와! 로아가 공기 잡아서 다 끌고 오자 야 너네 빨리 들어와! 방송 보고 있지 말고! 야 뭐야 어딨어? 아 무서워하지마 나는 안 저래! 나는 안 저래! 뭐라고? 로아는 저러는데 나는 안 저래! 내가... 내가... 아... 태연... 나만 또 나쁜 사람이지 그렇지! 아 우리 자다가가자! 아 렛츠 슬립! 렛츠 슬립! 어 추코? 슬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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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 슬립 아니라고! 낙이... 이거는 렛츠 슬립! 렛츠 슬립! 뭐가 다른... 아 바른지 하지 말라고! 아 오케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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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시 다시 해보자 다시! 이럴 때는 그냥 억지로... 사람이 돌려서.. 나 낙이 옆에... 잠깐만요 제가... 잠깐... 잠깐 주변을... 캐보 돼! 됐다! 어 됐어요! 엌 엌 너 옆에 잠더매... 저 왼쪽에서 자는데요?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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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이요! 뭐... 뭐... 뭐가 뭐... 알았어x2 헤헀 헤헁 아.. 머리가 삥하다.. 오지유씨! 네? 주무시라고.. 아 정신 오지유씨세요? 아니요 아 아무도 안자지? 나 정신이 뭉해진다 아 진짜 아 오지유씨 저번에도 안주무셨던거 같고 아니 뭐해 최아라님 아님씨입니까? 아 최아라씨도 안주무시네요 아 죄송 최아라씨 주무세요 아 귀여운 어깨생님 부탁하면 자주지 않으려나? 이나야 아 선배님 자고싶어요 오 대박 대박 아 보셨죠? 보셨죠? 선배님 자고싶어요 네 케야 이런곳입니다 아 네 아 다시 일합시다 일 노동의 시간 네 저 일합시다 왜 저렇게 끼끼끼끼려? 너무 웃겨? 자습니다 죄송합니다 약간 아 이거 상 깎는거 너무 부고하다 지겨워 근데 우리 핫 당분가는 비서 이것만 해야돼 이거만 해야돼 와우 아 맞아 바나다씨 저 궁금한게 있는데 그 저희 이사오기 전 마을에 해적선을 만드셨던데 네 그거 어디서 보고 베끼셨나요? 빨리 안해갔어 왜요? 아 그거 베끼었죠 솔직히 너무 잘 만들어서 제가 제가 그걸 보고 아 부러우신가요? 아 제가 그걸 보고 좀 그게 저의 지금 집을 부수는 계기가 됐어요 아 아 진짜 아 아 아 아 이렇게 선배의 귀를 죽일다니 아 저 아 아 제가 잘 못했어요 아 아 다음은 기루야 뭐를 갖고 와 어머어머 기루 기루야 뭐를 드세요 다음에는 다음에는 한 돛담배정도로 기루야 뭐를 갖고 와라 네 아 피나도 세계수가 아니라 한 떡잎 떡잎 화분 그런걸로 네? 기루님 뭐를 주세요 아니 기루는 여기 없어요 이루아씨 여기 있어요 내 방송 보고 있어요 지금 만들고 있어요 신기루 방송 보지 말고 방송 켜라고 신기루 방송 아직도 안 켰어? 안 켰어니까 남의 방송 보고 있겠지 아 그러네 아이고 선배님 방송 보려고 방송 안 켰 거네 아 벌리다 벌볼 사람 어디 있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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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지? 여기 화살 날아오는 곳? 야 뭐야 너 너 아 아 죄송합니다 뭐야 완전 아 비 비 우와 귀엽다 어디 갔지? 벌 좀 알지 아 여깄다 나 벌 좋아해 나 벌 줘 얘는 길 들릴 수 없나요? 귀여운데 귀여운데 요정인데 뭐 길 들리시나요? 아직 벌레랑은 좀 안 친해서 아 아 지금 귀엽다면서 벌레랑은 안 친하다 이렇게 이중적인 아 아니 근데 우리 그거 왜 안 하죠? 슬피나님 바나나님 왜 왜 안 하시죠? 왜요? 왜 애교 안 하시죠? 아 그걸 까먹고 있었네 어 아니 아 낭이님 까먹을 걸 까먹으셔야죠 그 명돈가요? 아 저는 이렇게 지금 이미 너무 귀여운 모습을 많이 봐서 만족했습니다 아 아 아 누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누가 돼 저기 말하.. 이루아씨는 좀 성격이 안 좋아서 뭐라고 제가 KR에서 제일 착하거든요 어이가 없어서 정말 아 그치 그치 저희 로아가 KR 대표 잼민이에요 뭐라고 뭐라고요? 뭐라고요? 나보다 하리가 더 잼민이거든요 어 하리가 듣겠어요 어? 아니야 우리 우리 나중에 하리랑 잼민이 들을 거라고 서로 인정하는 하리가 허락을 받은 거야? 아니 내 왕상 속에서 허락할 만큼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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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하리랑 나는 뜨거운 대화 많이 한다고 아 알았어 지금은 여기 이제 피나랑 하나랑 뜨거운 대화를 할 차이지 어 뜨거운 대화요? 뜨거운 대화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피나 뭔가 뜨거운 대화 좋아하나봐 저요 그러면 글쎄요 아 여기 아까 그 선배님 자고싶어요 같은 아 아 아 아 그 그건 그건 정말 자고싶어 아 아까 좀 누가 보면 우리 앞에 데려다 놓고 무릎 꿇고 말하게 하는 줄 알겠어요 나 그런거 좋아해 어 어 아니 성격 좋은 하면서 아 아 아 아 왜 우리 근데 왜 왜 인원 이거밖에 없는 거야 빨리 빨리 들어오라 그래 디스코드 뭔가 말려 빠져가지고 말려 뒤로 빨리 애들 좀 데려와봐 다 잡당방에 있지 데려와 빨리 데려와 빨리 키로 가서 데려와 낙인님 가서 데려오세요 저는 마약해요 아 뭔 소리야 얘는 야 키로 빨리 키워 그거 들어와요 보이스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오는거야 하나 둘 셋 엉덩이 뿅 안오면 똥찜 빨리 아니 이럴씨 사기생 기강 제대로 잡으랬죠 아니 아 진짜 기로 실망이야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기로 나 진짜 삐졌어 아 빨리 오라고 똥찜망이 변해진다 똥침을 왜 놔 아 진짜 더러워 낙인이에요 요즘 낙이가 내 동생 같다고 아니 뭔 소리야 대체 동생 아니 당신이 재민이잖아요 아니에요 저 뭐지 한국에서 쿨한 언니거든요 네 아니 왜 아니 내가 있잖아요 그 동생 한국에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 말투가 나기랑 똑같은거에요 점점 네 그래갖고 나기가 내 여동생이랑 닮았다고 했더니 막 사람들이 놀려 개할 멤버들 말도 안된다고 말도 안되니까요 뭐가 말이 안돼요 아무리 봐도 일화씨가 동생이죠 오기생이 봐도 동생같을 듯 어 아니지 얘들아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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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어 잠깐만요 저희 30분이니까 저희 이렇게 엄청 오랫동안 계속 이렇게 여러 명이서 훗소리를 하면 정신이 없으니까 어 30분 30분하고 정각 이렇게 계속 코드 여기 디스코드를 활성화 시키는게 어떨까요 네? 그러니까 30분에 한번 나갔다 들어오고 그게 무슨 개폭다고 뜯어내는 소리죠? 아니 귀여운 시청자들이랑도 소통을 해야할거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네 제가 얼마나 이해심이 높은 그것인데요 근데 방송 안한 사람들은요? 아 근데 저희 오기생 여러분 방송 안키세요? 아 왜 안켜 진짜 빨리 빨리 방송 켜 너 방송 킨다며 아까 너 일로와 너 똥킨나야돼 일로와 아 저는 이걸로 잘 아프겠다 아 에? 빨리 와봐 뭐라고? 낙이? 왜 이렇게 늦게 9시 반에 안 나왔네 누가? 아니 너 마인크래프트 세팅날 좀 보세요 아니 귀를 죽이기도 바쁜데 아 죄송한데 미안다 뭐야 엉덩이 왜 틀리 왜 들어온다고 안뜨는거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알겠어 난 나리 그렇게 하자 그래그래 그러면 저 다시 9시에 여기로 모일테니까 그때 또 다시 모이기 다들 방송도 켜기 아 나는 오기생이랑 놀고 싶은데요 아 그럼 나 혼자 가세요 네 놀고 계세요 저 한 10분 20분 이따 다시 올게요 네 네 놀러가고 하고 안녕 По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